아 욕심 넣어야 되겠다 갑자기 쫄렸다 레이스는 윈터리브 2라운드 두번째 레이스입니다 에이 참 못들어갔어 왜이러지 뭐지? 그 그 1번 번호 맨탈 완전 다 근데 이게 그 잘라먹으려고 간게 아니라 옆차 앞차 막 다 피하려고 하다가 무싱크는 밟아버렸어 오 오 수월하다고요 내 뒤에 누구지 아 수라다님 아닌가 아 망오지 뚫어야 되는데 와 앞에 난리가 나는구만 아 나아 오 마이징 에이 설마 어 무서워 네 나갈게요 다리주세요 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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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빡세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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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마라 드셔요 아... 엉덩이 있어 아니 스피니 빨라요 나 이기다 개고수 아니 침탈하지 마 강호님 못붙냈어 바이바이 스피님 뒤에 있다 망고님이 스피 했네요 레이스 1을 보는 것 같은데 라임 좋았죠 이번에 생각하는 라임이었어요 스피니님이 이번에 스피니 해주면 참 고맙겠는데 아수라드님도 스피니 좀 좋고 뭐지 자연스럽게 비켜줬어 비켜줬어 비싼 비싼 가야지 그치? 딱! 아 가동이 없구점 아이 쟤 어떡해 갑박을 이기게 되잖아 또는 벤틀리가 커요. 사고나라. 코쿠스쿠리오. 사고나기 딱 좋다. 어이씨! 뭐야? 뭐지? 뭐야 나 깠어. 뭐야? 나, 나 깠는데? 비치 안깠어. 뒤에서 뒤에서. 어? 다른 곳님이 갔대요. 아 이 기록차 뭐야 이거. 오오 다 날라가라. 다 날라가라. 그렇지 다 날라가라. 어. 그렇지. 어. 아. 이 생각인데? 스피닝 같이 가요. 잘 파면 돼. 뒤에 좀 막아줘. 어. 아르그스님 또 왔어. 저거 뭐지? 망고 좀 왔어. 으헤헤. 으헤헤. 하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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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씨. 개이 무섭다. 오오오오오. 멘탈이 좀 웃거든. 아, 쫄깃하네. 아 빡종이네 멘탈 요점이 너무 약해 너무놀렸다 요거는 근데 멘탈 좀 나갈 만한지 그랬어 근데 고린자별이라가지고 아 가로수 때문에 많이 뭐여? 뭐여? 마지막 전전코너에서 말려가지고 다 말렸어 아 저는 아르호스님하고 박았는데 저 2등이였어요 저 2등이였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딸 수 있었어요 다시 아수란덴 딸 수 있었다고요 아 또 고독한 네브레이스래 아 나 16도 살 것 같은데 첫차단인데 38리스인데 오 신장님 폐렛 아니 몰공실리 폐렛 아 공무실은 남패인데 폐렛 찍으면 멀어진다는건데 흐름 안되는데 흐름 안되는데 아 이제 보통정리돼서 사고 안될거같아 어 아수란덴 아수란덴님 어디가 싶어 아수란덴님 조금만 더 해봐요 아 아 아 스피님 1등입니까 리얼? 레얼? 진짜? 1등한 적 있어요 리포터에서? 아니요 오 진짜 오늘 처음 1등하는겁니까 그냥 이거 2분 우선 넘은거 아닙니까 잠깐만 그 뛰어지마 점점 점점 와 오늘 스피님 티켓 오늘 상품있는거 가져가세요 스피님은 충분히 받을채기겠습니다 접타지마 스피님 가져가면 돼 1등하면 와이차이 나네 격차도 여러분 벤틀리도 이정도 할 수 있습니다 절대 둔한차가 안되네 아 씨 깜 아 아 나 집에 갈까 아 나 딴거하러 갈까 아 나 고급식이 하러 갈까 포르자 어차피 그럴거였으면 아까 자리를 내주신거 아 포르자 키보드라니까 재미없어서 고생했어 아 이거 킬 안돼요? 어 안돼요 아 라우나 세카 진짜 진짜 싫다 페널티를 어따으로 매기냐 아 고깔이라도 해왔어요 아 말이 된다 어 골무치림이 사빠졌어요 어 나 4등인데 내 실패 내 실패 왜 했지 내 실패 왜 먹었어 아 아 이거 아 다 수락하니까 잡는 각인데 이거는 2등까지 할 수 있는데 아 바쁜까요 아 오늘 진짜 아 하루종일 연습 안해서 그런가 보다 오늘 9시부터 연습해서 아 야 야 진짜 김에 얼마나 그가 탈하냐면은 여기 가로등이 당했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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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 아 아 Leh 이거 LAUP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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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나 이거 거기 Beispiel ken 고개를 그렇게 막아주면 안되지 잘 됐다 잘 됐다 꽃이다 싸워라 아 재밌다 에헤이 축하드립니다 잘가세요 아 역시 스피닝은 안되는가봐 아 역시 엔터테이너 어 최대한 끌어주세요 스피닝 에에 너무하시네 으헤헤헤 아 수리 안되면 되지 에어로만 수리 되게 좋고 맘에 든다 앞에 앞차들이 굉장히 기어가는것 같다 때문에 좀만 더 끌어봐요 최대한 끌어요 내가 지금 끌고있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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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이프티가 185 흐흐흐흐흐흐흐흐 대박이 있네 아 밟으면 안돼 밟으면 안돼 흐흐흐흐흐흐흐흐 오 아 매트를 깨지네 아 매트를 깨지네 아 이거 앞줄 못봤어요 이거 아 뒤에 뒤에 있는 줄 알고 판단장 없었다 제가 세입을 갑니다 네 제가 세입을 갑니다 네 제가 세입을 갑니다 난 안 밀어다 갈게요 아 원래 차이온는데 지금이라면 압종해야 되는데 압종해야 되는데 그 앞에서 사고나야 되는데 아 좀 사고나야 지피님 그냥 한 번 크게 해요 아니 지금 존나 잘하고 크게 한 번 아니 아니 맙지말고 크게 한 번 한 번 해요 아니요 내가 박는거 아니야 한 번 시원하게 그냥 주최자 보려고 한 번 그냥 어 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아 10등이야 파로드님 뒤에 내가 있어요 에이 오 뭐지 오 마세라틴이 자빠져있네 아 9등 스킨님 페널티 수행하면 내가 앞질러 갈 수 있나 안될 것 같아요 아니요 내가 막 헤매면 돼 스킨님 1tar도 잘 못 떠나올거 요 어 그쵸 아직 안들어갔어요 네 이제 들어갔습니다 아 스피니 때문에 멘탈 날라갔다 잘했어요 잘했죠 정작 제일 날라간 사람은 여기는 레코드 라인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아 근데 멀탈 진짜 멀탈다 진짜 내 나이 벌써 피트 들어가요? 겁나 차이 많이 나네 거리가 반밖에 이상 다네 빨리 나가자 빨리 가자 가자 어 이거 포디움 포디움뿐이다 스피니 페널티 수행한거에요? 왜 안보여 스피니 페널티 수행한거에요? 네 왜 안보여 포디움 3인데요 왜 그래요? 소나랑 한 번은 1등이에요? 아 스피니는 3등이에요 왜요? 13등이에요 죄송합니다 왜 그렇게 3등이에요 First에 3등하면 안돼? 아 역시 잘하신 5승노래 스피니는 이렇게 너무 3등하네 아싸 불탱기 자빠졌고 아 금발받으면 좋겠다 금발받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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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으라 오예 멋있었나? 뭔가 기분좋은데 기분좋은데 나랑 상관없는 느낌같다 아 또 있다 오늘 다 찍으면 돼 오 기사님한테 나이겠다 아 아 이거 환호 한번만 더 하면은 아 멀다 진짜 멀다 괜찮아요 이게 일산입니다 하지마세요 랩태면 안줄어요 암만 차례도 딴차랑 2초 와요 탈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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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2등 나오겠네요 gallery 스피링 탈락 그 того 탈락 스피링 아 스핀님 스핀에서 6등 했으면 한 번 더 스핀에서 8등 하시면 안 돼요? 아니요 저는 한 번 바퀴 했습니다. 아 진짜요? 네. 스핀 때문에 한 번 바퀴 스핀 안 하고 네. 솔직히 해요. 두 번이 다 한 적이 많은 것 같은데요? 저.. 최대한 찍힐 용도로 아.. 귀찮니 보인다. 배티빨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? 아 이거 코멜 개빨이야. 아.. 귀찮니하고 11초 차이네. 도착합니다. 아.. 마세라스는 20초나 따라왔는데 안 보인다. 마지막에 실수하겠는데? 마지막에 박아라. 마지막 번에서 사고 날았습니다. 자 40초.. 앞바퀴가 오늘 끝이겠네요. 아.. 그래도 전두권한테 안 달렸다. 와 근데 이 디노님 집념이네요. 지금 히트 안 들어갔으면 손님이 올라가셨겠는데? 아.. 근데 이 디노님 집념이네요. 이렇게 했죠? 네 우와아아아 결국 다였다 그냥 백마프 하는게 그 이제 개판 쳐도 되는데 손 안걸려 손 두껀 자 개판 쳐도 되는데 버텨요 많이 더 손이 안걸려 조금만 걸린다고요? 네 차 끝났네요 그러면 아 그리고 완주를 못하지 완주 못하면 마이너스 1랩이니까 완주처리 해주는거죠 파이널 랩입니다 시장님 나한테 뭐 하나 사주셔야 돼요 네? 나한테 뭐 하나 사주셔야 돼요 잠시만요 차소리때문에 안들려 어 들리는데 나한테 뭐 하나 사주셔야 돼요 Después 나 시청자 뭐 하나 사주게 무게요 가유 하여 aspect 신장님이 일본이라서 말하는거 안 들린대요 이게 뭘 아이 아 근데 진짜 알았어요. 아 진짜 진짜 어디서 소리가 계속 울려서 뭐라는 걸 하는지 잘못 들리겠어요. 스피님 말을 절대 안 들려요. 말하지 마요 그러니까. 아 글로 써주면 돼요. 제가 읽을게요. 글로 쓰지 마요. 글로 쓰면 부차하다 그걸. 아우자 있거나 8등. 10등 8등인가요? 아 합해서 18등 했네요. 아 진짜 18등 했네 오늘. 10등하고 8등하고. 에이. 합치면 18이고. 에이 진짜. 고생했습니다. 자 일단 이렇게 해서. 아 경기 마무리했습니다. 그럼 나가보겠습니다. 예 고생했습니다. GNF야. 아 괜찮아요 아르보스님. 그럴 수도 있죠.